앜들은 한 판만 더하고 그거 할게요 그.. 전투할게 오늘, 오늘..왜냐하면 오늘 7시간 MSR 준비해야 되니까 카카오티비 MSR 안되지 이리로 오셔야 돼요 님들 당연한 걸 물어봐 안되는거 알면서 얘네도 닿겠니? LCK도 안따는데? 아니 배신이 아니라 스위치에서 보니까 이리로 오라고 한거지 그런거 여기선 sod로 갈아해? 내 방송인데? 이씨 고맙습니다 못해요 두 부목소리냐 이거? 램프소리라고 이게? 이거 내 목소리 맞는데 이게 뭐 내 목소리야 내 목소리 아닌데 이거 이번 미인은 장지환 배신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해지도 배신 카카오도 배신 장지환 그는 어디까지 배신할 것인가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왜 배신이 별명 모르시는 분들이 얘 무슨 뒤통수 쳤냐고 막 그러는데 저 진짜 별거 없어요 제 배신 이미지가 왜 붙었냐면 진짜 유치한 건데 제가 던파를 4년을 했었어요 접었는데 제가 접기 전에 그 레이드목 중에 인류배신자 뭐였지? 뭐 이름이 뭐였지 이거? 무슨 베른데? 핀베르라는 게 있었어 이게 있었어요 제가 접기 전에 근데 던파를 접었어 접으니까 애들이 이제 배신자 이러면서 마침부터 배신자 레이드목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배신자라고 해 남들 접으면 뭐라 안해 나만 그래 나만 아 물론 내가 길마였지 아니 근데 솔직히 던파는 진짜 패치가 존나 에바였어 나 접을 땜에 진짜 존나 많이 접었어요 애들 그래서 제가 한창 할 때는 1위까지 번공이 될 거면 그들의 왕이 되라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타쿠 아니었어요 던파 했지만 저 던파 할 때 여캐 안 키웠어요 저 RPG 할 때 여캐를 안 해요 저 캐릭터 뭐냐면 보여드림? 프레이서버 했었어요 원래는 시로코였고 원래 서버는 제가 했던 거 키웠던 거 일단 저 아바타가 제 옷보다 비싸요 저 아바타가 제가 다운샷 샀을 때 거의 20만원 정도 했어요 일차례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공익인 것 좀 그래서 아라드에서 장교 4년 하다 왔다고 커맨더 키웠잖아요 현실에서 비싼 옷 입으면 뭐해 돼지먹이 진지먹거리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하지만 던파에서 일차례 랩이 오면 무수한 파티 요청이 나중에 장인어른이 군대 갔다 왔냐고 하면 아라드에서 장교 4년의 순이 구질구질하게 설명할 거 생각하니 웃기 저거 왜 안 팔았냐고요 저거 저 중학교 때 일차례 너무 잊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사다 포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 돼서 돈이 생기니까 산 건데 못 팔겠더라고 옛날에 기억되네 내 딸이 장재환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호적에서 퍽 그냥 닉네임 모에 모에 큉 수고하세요 야 2랩 차이 나왔는데 네이스 네이스 공 찍고 탁 한 번 더 원래 올라파하는 애들 그냥 잘 당겨주거든요 하고 죽으려고 하거나 그냥 뒤지고 정글 타 아 오 뭐냐 와 모르거나 이거 뭐하는 거야 이 소리야 원디를 제일 잘하는데 이앙 몰고 또 원디를 못한다 그러네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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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이거 귀엽고 내가 장로 빠지고 싸우자니까 아니 장로 빠지고 싸우자니까 아니 그냥 뒤에 가만히 있지 자꾸 왜 라브머스 그냥 아 두통 아 스트레스 존나와 블리츠 때문에 아 저 개새끼 아 나 이런거 안봐 내 얼굴 배기싫어 아치와 족소다니다가 근무중에 니 방송못봐서 때려쳤다 아니 뭐 방송볼려고 니를 때려치면 어떡해 이씨 감사합니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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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뭐야 범철아 너 뭐하는 놈이냐 아 얘 뭐야 범철아 너 뭐하는 놈이냐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너 오늘 두 가지 뭐하는 거야 왜 아니 보호를 어떻게 쓴 거야 아 아니 아니 어 오우쉣 진전 올라 믿고 있었다고 아 나 코믹만 하고싶어 그냥 지금 우리팀 죽을때마다 두통 와 coin 네이스 아 살짝 이거 좋다 cs 놓칠 때마다 두통 조금씩 오면 죽겠다 진짜 스파르타식을 올만하게 성 근데 방송 두개 틀어서 2배럭이라 하시던데 그럼 투수 파수는 미네랄 수준으로 보셨던 건가요? 아니죠 누구놀이야 네이스 네이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그렇지 그렇지 통 솔직히 코에 블랙헤드 떼는 거 붙이면 공간 부족하지? 뭐라는 거야 더러운 소리 하고 있어 야 아 눈으로 뺏기면 어떡해 아니 그냥 발음 뺏겼으면 저동안 다 같이 저것도 싸우고 있네 오후 3시 50분 스무살 넘은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50분 스무살 넘은 사람들의 대화 레전드다 레전드 지완님 다이아들은 다 저렇게 자존심이 쌩인가요? 그럼요 왜냐구요? 내 생각해 이것뿐이에요 지금 금요일 4시 다 돼가는데 아침부터 게임했을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뭐가 남아있겠어 맞아 내 얘기야 나는 근데 저만큼 자존심이 세진 않아 나는 진리를 깨달랐어 인생 살면서 자존심 세워봤자 이득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손해를 보면 맞지 저렇게 싸우고 안함 이러고 오픈하고 점수 떨어지면 자존심은 지켰지만 후회해 잠깐 뭐하고 점수가 더 잘단 말이야 이번엔 또 뺏기면 안된다 야 진짜 정보 맨날 코 안 물어서 지금 네잇쓰 와 진짜 믿고 있었다고 좋아요 이기면 됐어 이기면 된거야 야 누누는 진짜 심하다 근데 2차전이나 과자 가져올까 이게 또 게임 속의 게임이죠 이게 일단은 이 친구들은 조금 롤을 쉬어야 될 것 같아 얘네는 이거 이 상태로 롤 더하면 병원 가야돼 휴가 좀 보내주자 바카스 2병 밖에 안 마셨는데 바카스 많이 마시면 머리 아파요? 아 저 원래 두통 있을 때 그런거 안먹어요 진통제 타이레노 이런거 안먹어 살짝 좀 뭐라고 해야되지 약으로 낳는 것보다 자연 자연의 힘으로 낳는걸 좋아해요 잠시만 설마 야 근데 쿠키는 왜 쏘는게 안보이냐 도망가자 이거 누누와 불치옹세 피를 날리 이거 안돼 똥벤져스다 똥벤져스 달아나야돼 이거 뭘 본인포함이야 어이겁네 아유 고맙습니다 피자 먹을까? 그럴까? 피자는 식어도 맛있잖아 고맙습니다 아실람말라이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 카카오팟에 방송하시는 분인데 방송 천재인데 게을러요 시청자 100명 이상 늘어나면 꺼 방송을 아유 나 잠깐만 늦은거 아니겠지? 나 다 잘라고 했지 아 나 얘기하다가 쟤네랑 못 이겨 안돼 안돼 아 님들 솔직히 누누는 괜찮은데 아 나 블리츠랑 게임하기 싫은데 아 전전판 전전판 와 너 뭐해 와 내가 이래서 다 잘라고 그랬어 얘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멘탈이 너무 트랙이라서 와 와 와 와 와 아 나 화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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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 쪼개질 것 같아 지금 두통 두통 때문에 오늘은 화를 못내겠네 좀 참아야겠다 그 사람은 언데드 잖아요 이미 죽었잖아 저는 아직 휴먼이고 오늘은 좀 차분한 교물지로 갈게요 오늘은 화를 못내겠어 아니 나 주지 아 아 아 아 장진아 자제해 너 화내면 두통 안 돼 아 아 아 그걸 왜 그걸 왜 먹지 아 짜증나네 나이스 젠장 다치 안하길 잘했다구 난 안갈래 열매 없나 열매? 있다 야 저새끼 방풀하네 개새끼 그냥 재밌냐? 무슨 열매 처먹는데 궁을 쏴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괴 불지 어? 푸른 돼지 해장단은 또 어디야? 아 아 아 아 오늘 화를 못내겠네 아 오늘 좀 미안합니다 오늘 좀 오늘 기합이랑 그것 좀 못할 것 같아 지금 진짜 장난치는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 머리가 여기 어 야무지네요 네이스 네이스 그렇지 어이 괴 불지 물과 불의 싸움 물이 이긴다 어이 괴 불지 물과 불의 싸움 물이 이긴다 이거 이게 아까 허어 하는데 갑자기 막 여기가 울려 그 종 이렇게 빵 딱 극이구냐 지금 어 알지 그 징 징친 거 같아 징 아 원래 이게 기합으로 해야 되는데 롤은 진짜 아 나 옛날에 어릴때 자전거 샀다가 어떤 미친새끼가 라이터로 그 자전거 추를 알죠 님들 그거 짖어서 끊어서 가져갔어 산지 일주일도 안된다 그래서 그때 존나 울었는데 아 보옵습니다 아 근데 기합이 나오라고 할때 나오는게 아니라 상황이 돼야 돼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앗 씨발 흐으으악 이렇게 코가 나야돼 죽갓에 그냥 하기싫어 씨발 왜저렇게 스킬 왜저렇게 써 존나 많아 아 씨발 두통 이셨널어치 해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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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